너 스토커야? 그렇습니다! 접니다! 자 기자 여러분 제가 후준이의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직접 당했고 정중하게 미안하다는 말 못 들으면 그만 앉아만 하고 내가 다 통과해버릴 테니까 당연히 후준이죠 후준이랑 같이 살라고요? 응 형 말도 안 되는 거 뭐야 그거 너 그냥 그거 한다고 해 대신해 무조건 그 여자라는 말! 야! 하나 둘째 잘했어야지! 결혼식 결혼식 오 오 오 오 오 아 여짱신 자 자 자 자 좋아 네! 알았죠? 예! 갑니다! 여짱신이 좀 아프니까 살짝만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리 아! 그게 좋아해 제가 먼저 나 옷에 튈까봐? 괜찮아 스킨십이도 너무 자연스러워 그거 뭐야? 나한테 집중하랬지 나한테 집중하랬지 나한테 집중하랬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빨리 벗쳐! 벗쳐! 브랜드가 지키는다! 이건 엑셀가 없어! 잠깐만요 괜찮아요? 근혁 씨 근혁 씨 근혁 씨 근혁 씨 근혁 씨 근혁 씨 주어도 있을게 안녕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헷갈리는지 모르겠으니까 확인해보자고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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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휴대전화 아 아 아 왜? 잘 모르겠어! 어쩜 왜 이렇게 잘 웃겨요? 아 뭐야, 진짜 장난치는 거죠? 아, 너는 맨날 뭐하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? 아멘